우리 묵상 본문이 역대하인데요 내일 본문 중에서 12절, 14절 그리고 연관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4절인데 연이어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첫 번째 제목인데요 오늘 읽은 역대하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그것에 있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성막은 움직이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순풍산 부인과? 아니면 어디? 그렇죠? 분명히 그 장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전에 청소년 아카데미에 온 선교사님 아들이었던 윤관진 박사 고향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스페인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세계를 2년 동안 돌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 선박 로고스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지나가다가 스페인 지나가다 태어났대요 자기 고향이 스페인이래 아 정말 에스파니올라 네 고향이 스페인이야 그랬더니 저 거기가 다 태어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정박하고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여러분 봄의 정령 봄의 기운 봄의 사절 그런 얘기하죠 눈 덮인 산골에 매와 한 송이 피어도 우리는 봄의 사절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닥 기운과 향기와 작은 기운만 있어도 우리는 봄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이 허구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찾아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입니다 제가 큐티에도 썼지만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성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또 자라면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봉우리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괴를 가지고 왔고 그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개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죠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데 무슨 백향목, 백단목, 그리고 숱한 금 1200키로 이야 화려하고 또 사치스럽다 온갖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그들은 그 분명한 확신으로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성전을 허물어서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닌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물리적인 자리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자 윤관젠이 스페인에서 태어난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요 그가 카메르센에서 자라고 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모든 과정 중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할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체적인 자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괴를 메고 와서 이제 성전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성전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다가 그 언약괴를 안치했습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120명의 나팔든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일제히 다른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엄하고 그리고 멋진 광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전 개혁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막이 있을 당시에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군에서 사단장, 사령관이 임재하면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코드원이 임하면 코드원이 임했다는 깃발과 표식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로에 그 나라의 주권이 분명하고 거기에 왕이 있다면 성로에는 깃발이 나붓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깃발이 꺾여 있다면 거기에는 주권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나타나기를 추천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제 긴 기도로 봉헌 예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는 땅을 딛고 살면서 땅의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의 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잇대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하 영적인 예배 그러면 뭔가 탈속적이고 대단히 지극히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아닐까 신비적인 영성, 방언, 예언,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신유 그런 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도들은 겐지스강의 영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다섯 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독교 전통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정교회, 히랍 정교회든지 러시아 정교회든지 알메니아 정교회든지 이집트 콥틱 정교회든지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상, 이콘, 이코노그라피 대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조들과 성자들의 이 성상들을 그려가지고 이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양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와 성만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극적인 오순절 운동은 예배 안에서도 공식적으로도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통로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구원의 사랑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고 뭔가 일탈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돌봐주고 치유해 줘야 합니다 전적으로 준비된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결적으로 주어진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 모든 자비하심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자발적으로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먹고 그 다음은 나는 몰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른 것을 하나님은 기록에 남겨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치료의 히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우리 뮤지컬팀 따라갔다가 30년 만에 뭘 한 줄 아세요? 콜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기록이 남아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 때 제가 책임 있게 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잘라 두세요 기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약도 없이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기록이 남아있는지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버렸어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 30년 그냥 소리도 없이 있으면 그랬는데 누가 저보고 운전면허증 갱신을 누가가 아니라 제 아내가 잊어버릴 뻔 않았어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장서 오케이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경찰서에 가면 해준다 아니야 경찰서보다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로 호랑이굴로 바로 가는 거죠 가서 또 아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와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또 면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갔는데 적성검사 적성검사 신체검사도 해야 되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대기록이 다 남아있었습니다 일종 보통 대구에서 딴 면허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서 전자 신분증까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0분 딱 걸렸습니다 원더풀 코리아 50분 만에 저는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되게 무책임하게 떠난 것 같은데 그거 다 기억해놨다가 50분 만에 전보다 훨씬 멋진 면허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다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시민들에 대해서 3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어떤 태조를 갖고 있었던지 안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 대한 기록이, 기억이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토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듭해서 은혜를 경험할까요? 우리가 신앙서적 읽어가지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컨트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의료 카드 캐릭터 체인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그냥 체크할 테니까 들어가서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 만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아는 찬송 한번 불러보겠어요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종이는 무너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무궁하다 그 얘기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맡아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의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편에서의 접수증, 믿음으로 그 믿음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겠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맡았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남았냐면 몸이 남았습니다 몸 호모, 모미엔스, 몸 그렇죠? 몸이 남았습니다 이 몸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양식과 생명의 호흡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스를 공급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주인장이 필요합니다 주인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에 그 권력의 공백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운영체계를 깔고 프로그램화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몸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의 몸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Beat my body, 내 몸을 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마라톤 선수, 복싱 선수를 예로 들면서 마라톤 선수, 복싱 선수는 자기의 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때려서 복종시켜요 그게 훈련이에요 디사이플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없이 달리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운동력과 근육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죄의 습관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이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손과 발과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와 이거 새롭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본 유튜브라면 와 소려와 아드라시데스네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자기 몸이 자랑스럽다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 10대 초반에 우리 커 나가는 예쁜 청소년들 같으면 그런 아이들이 아마 극소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내 몸을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17세기의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아주 철구한 지도자가 있었죠 청교도 출신의 공화정을 이끌고 왕정을 깨트렸던 그 올리버 크로멜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앉아서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니까 화가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크로멜은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사마귀가 여기 이만한 게 있었죠 여기도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떨면서 얘기했어요 저 카카 그게요 사마귀 없애고 제가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뽀샵을 하겠다는 거죠 오늘 디지털 카메라는 정말 다리도 길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름도 없애주고 눈도 크게 해주고 얼굴도 가름하게 해줍니다 완전 페이크죠 크로멜도 사마귀 없애고 그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사마귀 그냥 놓고 그려 있는 그대로 그려 하나님께서는 사마귀초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NIV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영어로는 off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오 의미는 그냥 드린다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처분에 맡긴다 처분에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독일어로는 너 처분대로 하도록 내가 하든 Put at his disposal 그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드린다 이것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서 처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의 하석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600명이 사병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횃불과 몽치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 혼자 거기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언제부터 칼 차고 다녔죠?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서라 아서라 예수님이 말리셨습니다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열두 군단 그 말은 로마의 군단 한 레기온이 6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로마의 정의 군단만한 천사들을 하나님께 보내도록 내가 요청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마시는 나의 잔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보내시게 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너의 몸을 들이라 하는 같은 헬라오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군단의 천사들이 자기에게 보내진다는 것은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열두 군단의 천사가 쫙 와서 예수님 뒤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야 저 600명이 좀 성가신데 그러면 no problem sir 가만히 계십시오 알아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인스트루멘트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맘대로 쓰시도록 맡겨라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남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맡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돌려막기하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저주받은 것 같을 때 내 육신이 연약할 때 관계들이 어려울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들이십시오 내 몸을 져서 복종 키시고 주님 나는 내 몸은 부족한 내 삶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과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말 그리고 불편한 표정 얼굴과 입술에 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을 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두려워서 이렇게 비껴가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비스듬하게 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안내의 유언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나를 싸늘하게 보면 어떡하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려고 정면으로 환하게 열고 무방비로 바라보면서 인사해요 저 사람이 어색하게 불편하게 왜 저러지?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빛되신 말씀과 귀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휘파람 소리 같은 부정적인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오늘 나의 귀를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사 화평의 길을 만들고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적 재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 섰는데요 여러분이 있어서 열심히 찬양했죠 그런데 그중에는 이제 전공자들이 있거든요 전공자 한 사람은 비전공자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소리만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십몇 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 불렀잖아요 사람이 노래를 어떻게 열몇 시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목이 가고 결절이 오고 수술을 받고 그만둘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인분 15인분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썩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쓰임받게 하세요 저 같은 분 노래 잘하면 매주 특성시켜달라고 뗐을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 지원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1년에 한 번만 해줘 아니야 매주 할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매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든 악기가 동원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직업적 재능과 언사를 쓰임받게 하세요 아름다운 석양의 황혼이 빚길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솔로문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의 소유와 손과 발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처소를 그들 가장 가까운 곳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전의 기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즈니스맨이고 또 관리자이고 오거나이즈의 규제이고 IT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불평할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햄버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싶습니다 너는 햄버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니?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어? 그거 좋은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손과 발을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신으로 뭐를 하실까 했더니 로마스 8장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바로 처분에 맡겨서 드렸더니 그것으로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백신을 저제해 내셨습니다 대장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영적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죄의 프로그램, 죄의 운영체계 아래서 하나님의 운영체계로 날마다 날마다 바꾸는 것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회복하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미 큐티 훈련 받고 양육을 받으신 여러분들 올 가을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영적 습관을 회복하는 것에 저의 목회직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했어요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못 넘어가실 거예요 오늘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부담줘서 더 못하겠다 저 그 말에 겁먹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겁먹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고 신앙서적 천 권 읽어도 여러분 영성은 성장하지 않아요 생각만 많아져요 여러분 제가 가본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하지 않느냐? 안 해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서부아프리카 성기사님들과 내일 큐티 나누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제 또래 목사님들 60대 목사님들과 큐티 나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며칠 하니까 습관 되네요 60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계급장 띄고 얘기해요 당혹스러운 건 뭘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큐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큐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구속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약간 어려운 일들이 오기 시작하면 대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습게 보이는구나 누구에게?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구나 야 너 만만해 그렇습니다 뭔가 버거운 상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허장성세 입은 내세우는데 너 내공이 없잖아 만만해 우리가 만만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십시오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이 가을에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이유 될 거 체면 걸 거 없잖아요 그냥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고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늘 시험이라는 얘기 입에 붙이고 살 겁니다 복음의 전당을 가볍게 여길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습관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로 하답하실 것이고 여완이시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내 안에 계시다 여완이시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흩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만드시고 우리를 질병의 전당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맺는 의의 무기 축복의 물고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원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장이 하나님의 킹덤 컴퍼니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책망이 아니고 초대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큐트 회복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원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죄와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